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1차와 1차에 걸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안철수계 국민의당 쪽에서는 누구 하나 입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쪽에서 지금 어제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서 오늘도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동정부의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안철수 인수위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도 5년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짧은 5년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걸 다 품으려고 하지 말고 긴 스텝으로 보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할 거라고 기대와 신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의 행보도 관심이 모여지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이런 일정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정 공동운영 원칙만 고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운영 원칙만 고수하기는 어렵다.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자리를 논의하고 선정할 때마다 안철수 위원장과의 통합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가동되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섭섭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서 앞으로의 양당의 통합 문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1과 13일 각각 발표했던 1, 2차 초대 내각 인선 안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었던 서울소방본부 소방정책 현장 방문 일정을 정격 취소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안 위원장의 일정 취소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전 일정을 취소했다는 것은 인수위 쪽에서 확인을 해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보고받았는지는 모르겠고 인수위원장이 관련된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전날 만찬 회동에 대해선 업무보고 성격이었다고 설명한 뒤에 이 자리에 안철수 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입장을 평가하기는 애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은 앞으로 공동정부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시간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수위가 한 달도 안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을 위해 농축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서 그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안철수 위원장이 고심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할 거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긴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안철수 쪽에서도 충분하게 유능한 인물들을 발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문제 원칙적으로 걸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안철수 쪽의 인물 인사들을 활용 또는 발탁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소통을 위해 대화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겠다라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예정됐던 윤석열 당선인과 도시락 만참 불참에 이어서 이날 공식 일정까지 전격 취소하면서 최근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선 때 후보 단위화를 하면서 집권할 때 공동정부 구성을 협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이날까지 발표된 17명의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동정부의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부분 권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람들 대부분인데 여기에 이질적인 안철수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재판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걸 되지 않게 할 유일한 송곳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내면이 작으면 찔릴까봐 겁먹고 송곳을 쉽게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전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전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안철수계 또는 제3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박근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기돈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에둘러서 표현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파일음이 생기면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도 잠정적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일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어떤 때에는 그런 공동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있다.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지금 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과 국민의당에서는 처음부터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 그리고 19가지 내각 중에 당초에 약속했던 몇 자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 교육부 장관설이 나돌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 포함해서 몇 가지 자리가 안 됐고 이태규 의원도 행안부 장관설이 나돌았는데 거기도 정치는 안 된다고 미리 못을 치부르는 바람에 안철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실망 또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분이 나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안철수 쪽과 협업, 협치, 그리고 통합 이런 데도 적지 않은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했던 당초의 약속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신뢰를 갖고 있고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임기가 5년이니까 초기에 뭔가 분위기를 잡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직간접으로 소통되는 사람들과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계를 말하자면 배려 또는 감안하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안철수 쪽에서 이야기이고 이게 앞으로 파일음이 더 커지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공동정부가 삐끗거리면 안에 내부에서부터 갈등이 또 다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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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